연시은, 금상 유동놈 재수가 없는 것 같애 그만하자 부탁이 다 싫은데요 비즈니스니까 이어요 단속 장영균이 연시은 꼴고 갔어 뭐해? 자! 왼쪽 셋 오른쪽 둘 기선 제압을 해야 한다 야 헛짓거리 하고 다니지 말라고 했지? 돈 벌자, 어? 합의금 가지고 와 일단 내가 삶을 줄게 그때까지 돈 안 벌이잖아 이제 조심해, 진짜 쓰레기야 야! 넌 괜찮아 넌 괜찮아 어, 수고 잘못되면 뭐 어떡하나 그래 너도 니 친구들처럼 데뷔러 봐 니 친구 아이잖아, 그지? 용서 왜 그래? 처음부터 나 같은 거 친구로 생각한 적도 없다고? 진짜 그렇게 생각해? 너 진짜 그렇게 생각해? 너 진짜 그렇게 생각해? 감사합니다.